어우 오 유 샹들이에 오 샹들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dat섯개? 다 달라요. 디자인들이 남핑크 자 그리고 enfa 제일 중요하기를 말씀드릴께요. 마크 제미 씨 왼쪽을 봐주세요. 자, 짜자자잔! 짜자자잔! 아니, 이게 잠깐만요. 이거 깜짝 놀란 공간이 있습니다. 저희가 실제 상황으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. 어? NCD CD가 있는 것 같은데, 저거? 우리 멜블드입니다. 우리 S 대 우리 아까 우리 딸꾼이, NCD 팬! 성공했다. NCD 리얼 앨범도 다 있어요, 다 있어. 성공했다. 둘이 서울대 폴리스!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게 뭐가 좋냐면요, 이게 주변에는 또 엄청 약간... 어려운 책들인데, 그 사이에 약간 뭔가 센터로 우리의 공간을 맡아준 게... 우리 시즈니 방에 직접 왔거든요. 우리 시즈니 방에 온 거래. 이 따님 분은 어떨까? 아, 그러네. 어? NCD가 내 방에 왔어! 내 방에 왔지! 이거 맨날 꿈꾸는 거예요. 달려가면, 나는 나는 곰플레이. 키리끼리 놀아 즐겨내. 체스타가 내 집을 왔다! 이 따님 분은 어떤가 장당해봐요!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, 그녀와의 이별 김현정 씨가 내 방에 와가지고, 야, 이게 이 꼬마 친구가 나를 좋아하네요? 갑자기! 예? 갑자기 좋아했어! 양세형 씨, 김현정 씨 좋아하셨어요? 여기 저 어렸을 때 다이오님을 김현정 씨 사진 많이 모았습니다. 난 촬영한 거 보면서 그 영상을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서 있잖아요. 이 공간에서 신곡을 딱 보여준다. 서 있는 곳에서 여기서 첫... 와... 그럼 이제 여긴 이제 성지술래 장소가 된다. 3만 명이 줄 서가지고, 여기 방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고. 어머! 뭐야! 자, 소개하겠습니다. NCT 신곡입니다. 퍼포링 크리스틴 모! 와, 이렇게 벗고 주셨네. 와, 대박이다. 아, 이 구존만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. 이야, 이 방에서 쇼케이스! 와, 진짜 아닙니다. 우와! 네네. 와, 나 진짜... 진짜 멋있다. 이거 물의 힘이야, 이거. 지금 안 파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따님이, 못 팔아! 아따, 그렇지. 저희... 기운을 남기고 왔습니다. 우와! 오~~